한국에서 이미지가 정말 극과 극인 직업이 하나 있습니다. 어린이들이 가장 되고 싶은 장래희망 1위인 직업인데 교사와 학부모는 사이버 폭력에 큰 영향을 준다고 생각하는 직업이죠. 무슨 직업이길래 온도 차이가 이렇게 클까 싶은데 그 정체는 바로 1인 크리에이터입니다. 성별과 연령에 상관없이 디지털 시대에 가장 각광받는 미래 직업 중 하나이면서도 반복되는 사건 사고 때문에 각종 구설에 자주 오르는 직업이기도 하죠. 물론 일부 크리에이터들의 개인적인 문제도 있지만 이와 관련된 교육 시스템이 없었던 게 1인 크리에이터의 부정적인 이미지를 키운 원인이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합니다. 사회적인 영향력은 갈수록 커져가고 있지만 크리에이터들이 디지털 환경에서 어떻게 활동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윤리적인 것인지에 대해서 인식이라든지 체계적인 교육이 미비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디지털 윤리가 중요하다는 말이 나오고 있는데 디지털 윤리란 쉽게 말해 디지털 사회에서 지켜야 할 인간의 도리입니다. 디지털 윤리의 핵심은 결국 크리에이터가 디지털 환경에서 자유롭게 창작하고 표현하되 자신의 감정을 조절하고 또 타인을 존중하고 배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개인의 권리, 상대에 대한 배려 뿐만 아니라 신기술에 대한 이해능력, 온라인상의 법률적 이해까지 다 포함하는 개념이죠. 한 조사에 따르면 현재 활동하는 1인 크리에이터 중 관련 디지털 윤리교육 경험이 없다고 응답한 비율이 85.7%입니다. 관련된 수업이나 교육 프로그램이 거의 없다 보니 어쩌면 당연한 결과죠. 실제로 조사에 따르면 많은 1인 크리에이터가 디지털 윤리교육의 필요성에 공감하는 분위기라고 합니다. 이런 분위기에 맞춰 크리에이터 디지털 윤리 강화를 위한 움직임이 시작됐습니다. 학계, 법조계, mcn 기업 등 디지털 윤리와 미디어 관련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협의체가 작년 4월에 만들어졌고 협의체를 통해 각종 조사와 연구가 이뤄졌습니다. 덕분에 크리에이터 디지털 윤리 역량 가이드북이 완성됐죠. 디지털 윤리 역량 가이드북은 저작권, 인격권, 유예 콘텐츠, 광고 이렇게 네 가지 파트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가이드북에는 윤리의식을 가져야 한다는 원론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동물에겐 저작권이 없으니 동물이 나오는 콘텐츠에도 저작권이 없다고요? 엄마가 딸의 일상을 공개하는 것도 문제가 될 수 있다고요? 먹방만큼 유명한 술방, 청소년 유예 매체물이라고요? 협찬 제품을 실제로 사용해보지 않고 평가 후 추천하면 처벌받을 수 있다고요? 이처럼 법적인 처벌과 관련된 피부에 와닿는 사례들로 내용이 구성돼 있습니다. 법령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최소한의 윤리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보편적인 윤리를 침해하는 것 그리고 거기 더 나아가서 법으로서 강제하고 있는 사항들은 준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 가이드북을 통해서 크리에이터들이 당연히 지켜야 할 도리가 무엇인지를 늘 염두에 두고 창작 활동을 이어간다면 우리 문화산업이 더욱 발전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부정적인 사건 사고 때문에 상대적으로 가려졌지만 사실 선한 영향력을 보여주는 1인 크리에이터도 많잖아요. 이 가이드북이 1인 크리에이터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덜어낼 수 있는 첫 발걸음이 되길 기대해봅니다. 이번 영상을 만든 PD가 추천하는 영상도 보고 가세요. 스브스뉴스의 다른 영상을 즐기시려면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 스브스뉴스의 다른 영상을 즐기시길 바랍니다.